팬텀 리버팅 내일 발매라 발매 전 마지막 트레일러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. 봅시다. 여자 부이네. 나 시안부라고 생각도 못했어. 엔딩을 봤는데. 다들 그 이야기 하더라고. 시안부. 너도 많이 저질렀고. 너도 이제 요원이라고 했지. 그럼 요원답게 굴어. 이번에 팬텀 리버팅 좋은 점 뭔지 아세요? 광고를 많이 안 한 거. 개발자들 나와서 이야기도 많이 안 한 거. 최근 나온 게임들 추세. 개발자들이 입 틀면 안 하더라. 니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. 야 존이 저 진짜. 꼴통. 넌 지금 거물들을 상대하고 있어. 그러니 초도권을 잡아. 지금 사펑 2회차 학원인데. 아쉬운 거 딱 하나. 최적화. 그거 말고 너무 아쉬운 게 없어. 2.0 패치되고 나서. 가시야. 저도 팬텀 리버팅 사놨습니다. 내일 방송 해볼게요. 낮에. 우리말 더비용 김장 시리지 않습니까?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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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